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중국어의 백이백이죠. 83과 대한문 먼저 듣고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정말 못 참겠다. 这是什么味啊?真受不了.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 얼화되고 있습니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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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하시면서 뒤에 얼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월, 월, 월. 这是什么 월야? 这是什么 월야? 전 셔 불야오 라고 했는데요. 전 정말로 셔 불야오 하면 셔 하면 참다 라는 뜻이에요. 참다. 그래서 셔 불야오 하면 참을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이게 가능 보호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가능보호 형식은 뒤에 이 뿌려오를 붙이는 형식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쩌우 하면 걷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뿌려오라고 하면 걸을 수가 없어요. 쩌우브려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쩌우브려오. 쩌우브려오. 그리고 이 뿌대신에 가능보호는 이 뿌대신에 떠자를 붙이면요. 이렇게 떠자를 붙이면 걸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죠. 쩌우더려오. 쩌우더려오. 그래서 이걸 또 떠자로 바꿀 수 있겠죠. 이 떠자가 아니죠. 이 떠자. 쩌우더려오. 참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쩌우더려오. 근데 여기서는 가능보호의 부정형이죠. 쩌우브려오.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쩌쩌우브려오.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쩌쩌우브려오. 쩌쩌우브려오. 쩌쩌ш Devil'd ya, 쩌쩌onen 버려오. 쩌 Sophgesivel 부려오. 쩌 additionally 버려오. 쩌reiben 하려오. тысяч이 뭐 법려오. 珍受不了 这是什么味儿啊? 珍受不了 这是什么味儿啊? 珍受不了 这是什么味儿啊? 我刚回来 还没洗脚 我刚回来 还没洗脚 来 하면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回来 돌아오다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来 대신에 珍하면 멀어지는 거죠 回去 돌아가다 라는 뜻이 되고요 回来 回去 来 aqui 垃麒 이렇게 이야기 할 때는 last 来 나奇 가 경성이 됩니다 回来 我刚回来 回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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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오 하면요. 시 하면 씻다 라는 뜻이고요. 지아오 하면 발입니다. 발. 그래서 시 지아오 하면 발을 씻다 라는 뜻이죠. 근데 메이시 지아오 하면 발을 씻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하이를 붙이면 아직도 발을 씻지 않았다. 하이 메이시 지아오 라고 이렇게 지금 발음은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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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원래 시 지아오는 삼성 삼성이지만 삼성 앞에 있는 삼성은 이성이 되죠. 그래서 이성 시 지아오 삼성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 건 원래 이성 이성입니다. 그래서 하이 메이시 지아오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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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하이 메이시 지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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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刚回来,还没洗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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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좀 열어줄래? 빨리 가서 발 씻어。 打开窗户好吗?快去洗脚。 打开窗户好吗?快去洗脚。 打开。 打开。 ciao 把关火来也 operation! 小载水分措idor。 我暂来,还没洗脚使用。 打开。 이게 창문이 열려지다라는 이런 결과보호로 되는 거예요. 결과보호. 그래서 따카이, 추앙후 하면 창문을 열다가 되겠죠. 따카이, 추앙후. 따카이, 추앙후. 추앙후 하면 창문입니다. 일성, 경성이에요. 추앙후. 추앙후. 따카이 하면 삼성, 일성. 따카이. 따카이. 추앙후. 추앙후. 따카이, 추앙후. 따카이, 추앙후. 창문을 열다 라는 뜻이 되고요. 하오마 하면 뒤에 그냥 해줄래 라는 느낌을 더해준 거죠. 따카이, 추앙후 하오마. 창문 좀 열어줄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카이, 추앙후 하오마. 따카이, 추앙후 하오마. 콰이, 추, 시, 지오. 이거 여러분들 딱 보실 뜻 아실까요? 콰이 하면 빨리 라는 뜻입니다. 빨리. 추하면 그냥 가다 라는 동사는 아시죠? 그래서 빨리 가. 시져, 발 씻으러. 빨리 가서 발 씻어라는 뜻입니다. 콰이, 추, 시, 지오. 콰이, 추, 시, 지오. 콰이, 추, 시, 지오. 콰이, 추, 시, 지오. 따카이, 추앙후 하오마. 콰이, 추, 시, 지오. 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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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시, 지오. 大开窗户好吗?快去洗脚 그래 그래 알았어 好 disse Blo 알겠습니다 라고 또 반복을 했어요 知道 하면 알다 라는 동사죠 알다 근데 여기서 러를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 있으실까요? 러는 어기조사 러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진짜 거의 대다수일 정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어감을 나타낼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상태로 지금 바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이렇게 바로 넘어오는 이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다 하면 그냥 주다 하면요 그냥 알아 라는 뜻이 됩니다 나 알아 주다 나 알아가 될 텐데요 주다 하면 너가 뭔가를 알려줘서 이제 알게 돼 알았어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 근데 이거를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너는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너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친근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다 하면 나 알아 라는 뜻이 될 텐데 주다 하면 나 몰랐는데 알아 먹었어 알아 들었어 라는 뜻이 되겠죠 혜미님께서 하와 하와 써도 되나요 하시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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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우다 똑같은 뜻입니다 네 당연히 써도 되죠 好다, 好다, 知道了 好的, 好的, 知道了 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간반복 학습 영상을 통해서 한 문장씩 꼭꼭꼭 여러분들의 입으로 발음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기부였습니다 这是什么味儿啊, 真受不了 我刚回来, 还没洗脚 大开窗户好吗, 快去洗脚 好的, 好的, 知道了 这是什么味儿啊, 真受不了 我刚回来, 还没洗脚 我刚回来, 还没洗脚 大开窗户好吗, 快去洗脚 好的, 好的, 知道了 这是什么味儿啊, 真受不了 我刚回来, 还没洗脚 我刚回来, 还没洗脚 大开窗户好吗, 快去洗脚 好的, 好的, 知道了 这是什么味儿啊, 真受不了 我刚回来, 还没洗脚 我刚回来, 还没洗脚 大开窗户好吗, 快去洗脚 好的, 好的, 知道了 epidemi规 knowledge 甘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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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甘煮